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으신 것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말 큰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수십세기가 걸쳐 지나가도 20세기가 넘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천년 전 사람이거든요. 4천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묵상하고 또 곱씹고 또 묵상하게 되는 그 대단한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창세기 12장 앞부분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장대한 길을 떠났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종들을 다 데리고 자기 조카 로또 데리고. 그래서 그 모험에 가득 찬 그 미지의 땅으로 떠나서 드디어 가나한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시각에서는요. 그 땅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좋은 땅은 다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고요. 비어있는 땅은 황무지예요. 장막을 칠 곳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세겜 상수리나무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이라.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그래도 좀 가나한 땅에서 좀 변방에 속하는 그러니까 덜 개발된 개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외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얘기 드릴 거예요. 430년이 더 지난 뒤에 400년이 훨씬 넘게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출애굽하잖아요. 이제 모세를 위시해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중에 여우수아가 가나한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요. 그때 여우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는요. 가장 기름진 곳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헤브론이었죠 나중에. 세겜도 마찬가지고 헤브론도 그렇고 하나님은 400년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이라 했던 그 땅을 가꾸신 거예요. 그전에는 소돔과 고모라나 해안 지역이나 이렇게 가나한 땅에 좋아 보이는 땅이 따로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막을 쳤던 곳 있잖아요. 눈을 감았던 곳 그 헤브론 그런 지역을 가장 비옥한 땅으로 해주셔가지고요. 나중에 그 헤브론을 여우수아에 보면 갈렙이 차지하잖아요.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에 제일 힘센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안악 족속.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으신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 받는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너무 모호하고 안 좋아 보이고 그냥 시련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요.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자기 생애가 끝날 때까지도 별로 진척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자기 민족이 자기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마지막 생애를 마쳤던 하필 그 땅을 가장 노른자위로 만들어주셨다는 게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하고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우리의 믿음으로 메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과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여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거든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뒤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재단을 쌓고 이게 또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 항상 기도의 재단을 쌓고 예배의 재단을 쌓고 헌신의 재단을 쌓는 것.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한 거를 우리가 본따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좋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재단을 열심히 쌓았어요.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텐데 좀 뭔가가 있을 것 같죠. 이 부분에 딱 보면 12장에 바로 나오는데요. 기근이 생긴 거예요. 기근이. 심각한 기근이 왔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이라 했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었고 거기서 재단을 쌓고 좋았어요. 그런데 왜 거기 기근이 왔을까요? 기근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너무 성령에 취해서 좋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하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희 교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정말 정말 아주 특별 게시로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3년만 지나면 교회가 크게 부응할 줄 알았어요. 3년 지나도 안 되길래 5년인가? 그래서 5년을 채웠어요. 5년을 채워도 아무 일도 없고 여전히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한 날 아주 작정하고 정말 때를 쓰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부응이 안 돼요? 부응을 주세요. 부응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말씀에 부응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사람들도 많이 오게 해주시고 사람들 몇 명 없더라도 저희가 이 몇 명이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벼락처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너의 교회를 부응을 줘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차갑고 냉정했어요.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왔는데 너무 심각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전에 재단을 쌓았던 그 믿음을 살려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지 기도하고 구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기근이 심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점점 더 남쪽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항상 기근이 올 때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기근은 정기적으로 오는데요.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취했던 방법은 물론 야곱은 아니지만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어요. 거기 가면 양식이 있거든요. 양식이 있거든요. 내려가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애굽으로 점점 내려가니까 이제 정말 애굽 땅으로 아주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아주 완전히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계획으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피해보고 위험을 피해보려고 하면요. 그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가 위험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어떻게 피하지도 못하고 점점 그곳에 직면해서 가까이 다가가도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피할 수 없었으니까 내려간 거예요. 담대하게 내려갔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내려갔는데도 사자들이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질문해봐야 하나님은 나를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더 위험에 처하게끔 하실 것 같은 그런 반사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잠이 안 와요. 사신하무 떨듯이 떨리게 돼 있어요. 더 일이 꼬여요. 아브라함이 딱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가 갑자기 두려움이 들면서 자기 아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치안이 없는 상태로 지금 외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외국이라는 낯선 애굽당으로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든지 힘센 자는 자기 아내를 사라를 보고 취해가고 그 대신에 남편이 자기는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서 자기 머리로 얕은 생각으로 그랬어요. 사라한테 그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말해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요. 애굽당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마 피부가 가무잡잡한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흑인이지만 중간에 성경의 역사에 보면 클레오파트라 같은 그리스 사람이 애굽에 있었던 때도 있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사람이라 백인이었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전통적인 흑인들이 애굽에 살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 여기서는 지금 장세기 12장에는 사례로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정말 피부가 곱고 희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국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바로가 그냥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세상에 그래서 그 예물로 오빠가 되는 오빠라고 했으니까 오빠가 되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데요. 그게 무슨 꼴이겠어요. 자기 아내를 왕에게 시집 보낸 격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대항을 해볼 수도 없고 손도 쓸 수 없이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서신 거죠. 하나님이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오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파라오의 꿈에 하나님이 개시를 해주셨을 수도 있고 이것은 사라는 지금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그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파라오의 술객들이 또 옆에 책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영적인 이런 것에 밝아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얘기해줬을 수도 있고 하여튼 바로는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사라를 잘못 취해서 큰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왜 나한테 너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좀 면해 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망정이지 자칫하면 진짜 목숨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믿음의 역사는 끝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서 그 애국을 나올 수는 있게 되죠. 이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그래서 많은 소유를 끌고 안전하게 이제 애국을 다시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은 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특히 여기서 보이는 게 사라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떠세요?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이 남편이 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여러분을 큰 공경에 빠뜨린 그런 적이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자기 남편 어떤 일 할 때 자기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속 터지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또 혹은 잘 되면 내 말을 들어서 남편이 잘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라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라는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아주 편안하게 살았던 그런 문명의 여인이었어요. 문명의 혜택을 다 받아 누리는 도시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고 또 하란에서 또 가나한 땅까지 왔는데 가나한 땅에 왔더니 또 거기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를 누이라고 칭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을 때 그 남편을 바라보는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고 그 먼 길을 떠났던 사라는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남편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아니 자기가 두려우면 어떡해요.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사라인 자기에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왕한테 시집까지 가버렸으니 얼마나 큰 수치예요. 시집 갔다가 다시 또 본 남편한테 돌아오는 이거는 웬 망신이냐고요. 진짜 여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이 사라에 대해서 놀랍게도 신약성경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에서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지금 제가 읽는 것은 개역 한글판이라 여러분 성경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좀 어리숙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면서 그에게 다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믿는 사람이면 장로님이면 더더군다나 그분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요. 혹시 불신자라고 해도 정말 남편의 말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하와 때문에 아담까지 선악가를 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벌을 말씀하실 때 네가 평생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모해야 된다고 남편의 사랑을 연모해야 된다고 그런 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어느 정도는 여성이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더군다나 남편이 불신자다. 남편이 정말 게으르고 무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 여자가 진짜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는 말이 아내들이 남편을 세운다라고 말해요. 남편을 세우는 것이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남편을 소리 없이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직무가 모든 여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 사라는 그 뒤에 문장도 굉장히 놀라운 게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대요. 놀라지 않았대요. 이 사라가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자기가 그런 큰 공경에 처한 것을 묵묵히 견디고 그런 왕에게 시집가서 돌아나와서 자기 남편과 함께 다시 애국당을 떠나는 그런 여정에서도요. 사라가 남편을 욕했다거나 원망했다거나 그런 구절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걸로 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라가 인내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빛을 바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다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다운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여튼 사라는 또 사라지만 우리가 지금 이 현대 21세기에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섬기면서 남편을 세우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지 이런 것도 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많이 읽고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남자로서 베드로 사도는 남자니까 남자로서 사라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써놓은 구절을 읽고 이 통찰력에 제가 너무너무 많이 놀랐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위로를 아주 많이 받았어요. 저도 남편이 목사고 목회를 하고 제가 아내로서 사모로서 약국을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 하고 또 남들이 볼 때에는 제가 약국을 하니까 굉장히 세상적인 줄 알더라고요. 자기 어떤 영역을 추구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유복하게 잘 살면서 적당히 남편과 교회랑은 좀 거리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 조차도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도 제가 많이 받았었어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제가 모든 여인들에게 가정을 세우는 큰 직무가 있고요. 오늘 장세기 12장에서 사라의 이런 빛나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면 보물을 발견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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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